수원 냉장고 영화 시신 사건 고모 씨. 그동안 자소하고 싶었다고 적었습니다. 자기 잘못을 알고 돌이킬 수 없지만 먼저 나온 새아이 때문에 자소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. 엄마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자소하려 했다는 겁니다. 하지만 숨진 두 아이에게 비정했던 엄마의 범행은 자소 전에 들통났습니다. 경찰은 고 씨에게 영화 사례가 아닌 처벌이 더 강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. 영화 사례는 불안정한 산모 심리 상태와 아이 키우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형을 감경합니다. 고 씨도 편지에서 생활고와 산후 우울증으로 방황했다고 적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고 씨가 2018년과 이듬해 잇따라 아이를 살해한 점에서 살인에 고의가 있다고 봤습니다. 아이들 아빠도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. 고 씨는 죄 없는 남편이라고 했고 남편도 줄곧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살인방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JTBC 박현주입니다. JTBC 박현주입니다.